안녕하세요. AP투자연구소 김상민 전략팀장입니다. 이번 시간에 살펴볼 종목은 TinkWare 되겠고요. 종목 코드번호 084-730 되겠습니다. 현재 시각은 2021년 4월 6일 오전 11시 28분 지나고 있고요. 본 종목은 종목 추천 영상이 아님을 미리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TinkWare 보기 전에 코스닥 지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지수와 현재 5일선 지지를 조금 받아주는 그런 모습이에요. 외국인이 매도세를 강화하고 있는 모습이긴 합니다만 이렇게 개인만 매수하고 외국인은 이렇게 파는 모습에는 지수가 오를 수가 없죠. 그래서 외국인 매수나 기간에 매수세가 들어와 줘야 되는데 현재 연기금은 6억 정도 매수를 하고 있어요. 미비하고 그래서 현재 좀 향후 오늘 저점이 964.62%인데 여기를 향후 지지를 해 줄 것인지 그거를 일단 뭐 봐야 되겠고 이런 데서 계속 저항을 막고 떨어진다고 하면 저점을 다시 이탈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것이 근데 이제 외국인이 매도세를 강화하면 이 저점을 이탈할 확률이 높겠죠. 자, 어쨌든 지금 코스닥 흐름은 현재 오늘 좀 조정이 오고 있다. 그렇게 일단 봐주시고 자, 틴쿠웨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블랙박스 투톱 틴쿠웨어 파인디지털 성장계도 올라탔다. 자, 틴쿠웨어 파인디지털 등 국내 블랙박스 내비게이션 업계 투톱이 수출 호조와 신사업 확대로 인해 본격적인 성장계도 올라탔다. 자, 차별화된 기술력으로 일본 수출이 두 배로 오르는 등 해외 영토 확장이 본격화되고 골프 측정기 신규 사업도 이제 확대되고 있다. 하여튼 뭐 지금 일본 뿐만 아니라 북미, 유럽 시장도 지금 상대적으로 이제 블랙박스 보급률이 낮은 일본 뿐만 아니라 북미, 유럽 부문에 있어서도 지금 현재 제품 라인업 강화와 내비게이션, 소프트웨어, 기술 고도화 등으로 성장세를 이뤄낼 전망이고 어쨌든 최근에 해외 매출 증가는 일본 내 완성차 업체에서 블랙박스 공급으로 전장 사업이 확대된 영향이 컸고 일본 내 폭스바겐, 볼보, 알파인, 덴소와 거래를 하면서 성장을 이뤘죠. 업계 유일 본사 직영 매장 15곳 등등등등 파인디지털은 뭐 볼 거 없고요. 어쨌든 파인디지털도 이제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고 그래서 지금 뭐 증권사에서는 미국과 유럽은 블랙박스 설치시 보험료 할인 등 유인책이 있다. 일본은 블박, 애프터마켓, B2C가 이제 활성화되고 있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국내 관련 기업에게는 기회가 될 가능성이 높고 이것은 이제 블랙박스의 국내 점유율 1인 팅크웨어와 파인디지털 이렇게 해서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겠다라고 일단 보여지는 그런 기사죠. 어쨌든 뭐 좋은 기사입니다. 그로 인해서 현재 지금 지수가 밀림에도 불구하고 팅크웨어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좀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고는 있습니다. 지금 오일선을 쭉 따라서 가는 측면이 있겠고요. 오일선 따라서 가고 있고 이런 추세로 이제 가고 있죠. 그래서 지금 현재 선형 스팬 1라인에서 좀 저항을 받고는 있습니다. 저항을 받고 있습니다만 여기를 툭툭 건드리면서 건드리는 모습이 하나 나왔죠. 이런 모습들이 나와주면서 좀 61선을 돌파할 수 있지 않을까 그 기대감이 일단 있겠고 만약에 돌파를 한다라고 하면 충분히 뭐 이런 라인들은 치고 올라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팅크웨어 같은 경우는 그런 해외 진출 확대 기대감은 물론 일단 뭐 구체적으로 봤을 때 현재 BMW와의 어떤 블랙박스 계약 공식 기대감 그게 일단 첫 번째 그게 일단 이루어지는 게 이제 주가 모멘텀 상으로 좀 올려줄 수 있는 그런 이슈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일단 있고요. 이때도 사실 양봉으로 뽑아준 것은 결국 이제 블랙박스의 매출 호조세로 인한 어떤 실적 기대감으로 이제 올려줬었고 그런 다음에 이제 좀 조정을 받았다가 다시 21선을 돌파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라고 하면 향후 이제 주가는 하방보다는 이제 상방 쪽으로 이제 힘이 강하다라고 일단 보여집니다. 주봉상으로도 현재 괜찮은 주봉입니다만 이번 주에는 오일선을 좀 돌파해주는 이런 흐름이 나와줘야 되겠어요. 그래서 주봉상으로 봤을 때 한 17,300원 이상은 좀 올려 이 라인이죠. 17,000원은 일단 돌파해주고 17,300원에서 500원 정도 안착을 해주면 좋은 그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월봉상으로도 현재 오일선 지지 받으면서 변조한 흐름을 유지 중이죠. 그래서 좀 크게 보자면 이게 월봉상으로 봐도 이게 한때는 49,000원 찍던 그런 애예요. 그리고 지금 뭐 이때가 이제 2007년도 였고 그리고 지금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나오면서 이제 상승 추세로 이어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월봉상으로도 골든크로스 구간을 앞두고 있고요. 그래서 향후 팅크웨어는 굉장히 좀 이 라인만 돌파해준다라고 하면 이 라인이죠. 이 라인을 좀 강하게 돌파해준다라고 하면 향후 뭐 이런 24,000원대도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일단 듭니다. 그래서 팅크웨어 계속해서 주목을 해주시고요. 팅크웨어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라고 하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AP투자연구소 김용재 소장님께서는 매일 무료로 종목을 추천해 주시고 계십니다. 네이버 홈페이지에서 AP투자연구소라고 이제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상단에 AP투자연구소가 나오게 돼요. 이거를 한번 클릭해 보시겠습니다. 클릭을 하시면요. 여기 AP투자연구소 저희 홈페이지가 나와요. 여기서 무료 추천 종목이라는 탭이 있습니다. 여기서 2021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요. 창이 새로 뜨는 게 아니고 이렇게 드래그를 하시면 내리실 수 있어요. 여기서 소장님께서 이제 무료 추천하신 종목에 대한 승률이라든지 이런 수익률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거를 하나 클릭을 해 볼게요. 하시게 되면 이제 소장님께서 이 탭을 통해서 추천 종목이랑 시황에 대해서 이제 댓글로 설명을 하시게 됩니다. 자 먼저 이제 무료 추천 종목을 보시기 전에 읽어야 할 사항들 6가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이렇게 이제 7시 42분부터 해갖고 미국 증시에 대한 어떤 상황들 그리고 이슈들 이런 것들을 말씀해 주시면서 이제 장을 시작하게 되고요. 이제 9시가 되면 무료 추천 종목이 나가게 됩니다. 여기서는 무료 추천 종목에 대한 종목명 그리고 매수가 그리고 목표가도 제시가 되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손절가도 제시가 됩니다. 그래서 상승 시 상승에 대한 이런 차트 흐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계속 리딩을 해 주시고 목표가 달성이라는 멘트를 쳐 주십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손실이 나는 측면에 있어서도 손절가를 드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대응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무료 추천 종목들은 회원 가입을 하시지 않으셔도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기 때문에 혹시나 종목 추천이 필요하시거나 주식시장의 시황이었던 흐름에 대해서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AP투자연구소 연구소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많은 도움을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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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